김채원! 여기! 뭐야, 이건? 뭐긴 뭐야. 우리 사자는 취향이지. 우리 엄마 차 이거 아니야. 취향이 바뀌셨대. 아니, 교수님한테 빼앗겼던 30년 동안의 당신 취향을 이제 되찾으시겠단다. 근데 정말 우리 엄마가 이 차 렌트했니? 어. 너희 엄마 오늘 의상 보면 너 더 쇼크할걸? 서류는? 어. 여기. 이야, 니꺼보다 빨랐네. 아이가, 아이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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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동적이지 않네. 너한테 안 감동적인 게 어딨니? 이 세상 모든 게 감동이지. 저수면 위로 따뜻하게 부서지는 했어. 기미, 주근깨, 피부 노화의 원흉이야. 건강한 생명력을 배우게 하는 감염. 안은 썩어 있을걸? 야, 서민주. 너는 애가. 야. 이거. 열리죠. 열리겠지? 열어봐. 얼른. 주근일, 주근일. 네, 어머. 유 씨, 잠을, LLC. 어 아저씨. 아 어떡해. 오 마이 갓. 내가 아저씨로 보여요 지금. 야 김채원. 야 김채원. 야 차원아 차원아. 야 차원아.